전국의 듀얼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의한 듀얼링크스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록처덱 EX 각성하는 앤틱기어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4일에 출시된 앤틱기어 스트록덱인데요 덕분에 유의한 듀얼링크스에서 앤틱기어 대기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인 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울트어리오 카드인 앤틱기어 골렘 얼티미트 파운드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울트어리오 카드로는 앤틱기어 리액션 드래곤이 주목 카드로는 앤틱기어 와이반, 기어타운이 수급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앤틱기어의 서치랑 특수환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네요 덱을 보시면 덱은 전부 21장으로 울트어리오가 2장 앤틱기어 리액터 드래곤과 앤틱기어 골렘 얼티미트 파운드고요 슈퍼레어 카드로는 슈레치더, 기어타운, 더블사이크론, 황의 토니도가 수급되어 있습니다 레어 카드랑 노멀 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앤틱기어 덱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더블S 랭크급 덱으로 앤틱기어 덱이 올라와서입니다 현재 더블S 랭크급 덱은 코아키메의 덱과 버스터블레이너 덱 앤틱기어 덱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KC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슈렉터에 3개만 구입하면 간단히 잘 수 있는 앤틱기어 덱을 찾으실 분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대신 보석 구매는 구매한도 한 번으로 보석 1000개가 소모되고요 할인가도 구매 한 번으로 4,800원 그 외 통상 구매는 8,400원입니다 그럼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석 1000개 써서 구입! 네, 이렇게 구입하면 이렇게 앤틱기어 덱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앤틱기어 덱 예시입니다 이번 앤틱기어 덱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카드는 울트레어 카드인 앤틱기어 리액터 드래곤이 있고요 앤틱기어 와이반, 플래닛 패스 파인더, 기어타운, 더블사이크론, 앤틱기어 포트리스가 있습니다 플래닛 패스 파인더로 기어타운을 서치해서 발동한 다음 3대 필드의 마우 함정 카드와 기어타운을 더블사이크론으로 파괴 그럼 기어타운의 효과로 앤틱기어 리액터 드래곤을 특수화하는 방식입니다 앤틱기어 리액터 드래곤의 다른 효과는 쓸 수 없게 되겠지만 적어도 3번 효과로 공격시 상대의 몬스터의 효과와 마우 함정 카드의 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상대의 몬스터 효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심이네요 더불어 4번 효과로 필드의 마우 함정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한 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스킬로는 크로노스의 중세 기계병이 있고요 그 외에 밸런스, 박사의 내기, 구속의 끈 등이 있습니다 덱의 투입하여 추천 카드로는 상대의 몬스터의 공격을 수비로 꺾어버린 크리보르 상대의 까다로운 마우 함정 카드나 기어타운을 파괴할 깨어나지 않는 악몽 덱에서 기어타운을 가져서 파괴할 매지컬 시크릿 엔틱기어 덱이 기계종 몬스터만 이루어진 것을 활용한 펄스 폭탄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약한 덱도 존재하는데요 유벨 덱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벨은 전투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어메치를 염두에 두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스킬로 박사의 내기나 구속의 끈을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제2회전 성기를 맡게 된 엔틱기어 덱 보석 구매론 한 번이 한 개지만 트럭트 덱 3개로 빠르게 강한 덱을 짜고 싶으시다면 이번 트럭트 덱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아카데미의 인류 교사 이 크로노스 대 메디츠가 어둠에 싸 내가 할 차례다 지속 마법 발성 미래 융합 퓨처 퓨전 몬스터 카드를 엎어놓겠다 사례를 마치겠다 내가 할 차례군요 그러고 있네요 나와라 엔틱기어 와이파 엔틱기어 와이파리 효과 raft 빌드 마법 기어 타운 발동 기속 마법 엔드 기어 호드리스 발동 흠 그러니까 여기서 속권이 마법이다 이말씀 빌드 마법 기어 타운 탈동! 나와! 멘티리더 이말슘! 멘티끼와 Y반으로 공격! 진짜 공격하겠다! 오오오오! 차례를 마치죠! 베앗겨스! 록! 마법한 기원단 발동!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우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